헌법 제4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너무 짧고 너무 추상적이죠? 이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 같이 보시겠어요? 특히 헌법 제40조부터는 통치구조 관련 조항인데 이쯤에서 헌법의 개념이 뭔지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헌법이 뭐지? 헌법이 뭐지? 그래서 성락인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정의인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러니까 위한 헌법의 개념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에요 헌법이란 개념 자체가 그러면 처음 공부하실 때 기본권 통치구조 이렇게 따로따로 막 있는데 그 통치구조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항상 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게 헌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통치구조 관련돼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의미가 뭔지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먼저 입법의 의미 통치권과 관련돼서 통치권은 입법권, 집행권 또는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오는 상권분립 그 중에서 입법의 의미 입법의 의미가 뭔가 입법이란 국가의 통치권에 귀하여 일반적, 추상적 성문의 법규를 제정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럼 일반적, 추상적 저 의미가 뭐지? 이렇게 계속 연상연상 하셔야 돼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은 어느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이라는 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된다는 것 추상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게 행정처분과 계속 구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법의 의미를 받아들이신 뒤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의미가 뭐냐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정의된 입법의 권한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 국회의 입법 형성권이 범위와 한계 국회가 가지는 입법제량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음미하시고 자꾸 채득하셔야 헌법 판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입법제량이 좁게 인정된다 그래서 어느 법률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 이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지 아니면 시회적 법률인지 자꾸 구별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성적 법률 유보조항 23조 1항 재산권 관련 조항이죠 그다음에 24조 1항 선거권 관련 조항이죠 이런 거에 근거한 법률은 보다 넓은 입법제량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는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에 비해 넓은 입법제량이 인정되는구나 받아들이면 되죠 그다음에 시회적 법률에 관해는 광범위한 입법제량이 인정된다 그다음에 헌법에 따로 법률 유보조항을 둔 경우 헌법 제111조 1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입법제량이 넓게 인정된다 아 이렇구나 하면서 헌법조항을 제가 적지해드린 거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헌법 조문에 계속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입법사항 법률사항 그래서 그러면 입법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법률로 정하냐 국민의 권리야 당연하겠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라든지 납세우문 국방우회에 관한 상황이라든지 형성적 법률 그러니까 여기 헌법 조문이 적시되어 있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치기구 아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통치기구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상황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법원 헌법재판소 행정각보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지방자치단체 종료 아 이런 걸 법률로 정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그 밖의 중요한 상황 국적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국적법이라든지 정당의 보험이 국고보조금 제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육제도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그랬죠 국토위원개발 소비자보호운동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헌법 조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문을 적시해 드린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법률로 정해야 되는구나 누가 국민의 대표제인 국회의원이 그 다음에 입법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처분적 법률의 문제예요 아까 입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처분적 법률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률의 성격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구나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처분적 법률이란 일반적 추상적 상황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률과는 달리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자 이게 잘 안 와닐 거예요 그러면 처분적 법률이라고 했을 때 처분이 뭔가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은 행정소속법 2조에 규정되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래서 이게 처분의 개념인데 강학상 이걸 행정행위라고 했을 때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개구직 또는 개직구 이렇게 해서 처분의 개념할 때 그 처분의 성질과 관련된 이렇게 그 보통 행정법 할 때 이렇게 배우시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는 그러니까 개구직이라고 했을 때 개별적 일반적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는데 개구직에서 구체적인가는 뭐예요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는 규율의 대상 즉 사안과 관련된 징표고 개별적인가 일반적인가 개구직에서 개별적인가 일반적인가는 규율의 수범자 사람과 관련된 징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분적 법률이란 일반적 추상적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률과는 달리 사법 또는 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냐고 직접 구체적 구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규율의 사안과 관련돼서 사건을 규율하거나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개별적이라는 거죠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 직접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보면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가 되는지 문제가 되고 평등원칙에 위배가 되는지 문제가 되고 왜요? 국회가 제작한 법률이 행정부의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곧바로 구체적 법률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의 문제가 문제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현대사회국가에서는 일반적 법률만으로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기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게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재황 교수님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인 거예요 위난 예상 지역 주민에 대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그들에 대해서만 제안해서 일단 위난이 예상되게 아니라 강제 퇴거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서 그 지역만의 특정한 국민들을 특별히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 비상적 위기 상황에서 처분적 법률을 발효하는 거예요 빠르게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의 소지는 있지만 인정된다 더군다나 법률은 뭐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원칙에 의해는 왜 그래요? 특정 개인 또는 사건을 규율하는 대상으로 한다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니까 평등의 원칙 위반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란 그렇게 형식적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에 의해 가장 먼저 국가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일부 국민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오히려 실질적 평등의 구현이다라고 해서 처분적 법률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처분적 법률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법률과 관련돼서 책의 정당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의 정당성이라는 말이 바로 와닿지 않잖아요 책의 정당성의 원리는 책의 정합성의 원리 뭐 이런 건데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조세를 안 내려고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같은 거를 저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선 조세 회피 목적으로 그런 거를 하면 증여로 의제해서 굉장히 세게 30%에 가까운 육박하는 증여세를 부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타인 명의로 조세 회피해서 명의신탁한 사람이 너무 과하다 그거 증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의신탁한 건데 거기에 합당한 조세를 부과하면 되는데 증여세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명의신탁을 한 거에 대해서 증여하고는 완전히 체계 자체가 다른데 증여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체계가 다른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같은 증여라는 원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계 정당성이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체계 정당성의 원리가 뭔가부터 보는 거예요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의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점 뭐냐면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하고 증여는 완전히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규율해야 된다 만약에 각계 규율하면 그건 체계 정당성에 위해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이정으로 하는 체계 정당성이라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 정당성의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대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고 체계 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 입법제량이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계 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위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체계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 비례 원칙이라든지 평대 원칙을 위반했을 때 많이 위헌이 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지문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시면 바로 풀릴 수가 있는 문제고 그래서 회피하려는 조세와는 세목과 세율이 전혀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증여 의제를 하는 것이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외관을 가질 수 있지만 조세 회피 목적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의 선택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 부정업으로 인한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이 개별 사건 법률 또는 처분 법률 아까 처분적 법률 봤죠 그래서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처분적 법률이 아까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 다음에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대사회 국가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 이런 거에 의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특정 규모의 개인 대상 또는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종종 출제가 돼요 이상 입법권 통치구조 처음 입법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